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시회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전세제도라는 것이 참 한국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란이 좋은 제도였죠. 보통 시민들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였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밀어붙일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재산축적 기회를 영원히 빡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부의 한 논설비원이 그 문제를 아주 상시하게 다른네. 전시회 종말의 방아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복권은 대단했다. 다 선거를 조작해가 뭡니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경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인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해가지고 그것도 급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을 지금 만신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는 시가 마르고 4년에 5% 인상에 묶이게 된 집주인들의 전세를 거둬들이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사태가 벌어지고 동시에 전세가 폭등이 이어졌고 전세가 마르면 얻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았고 그분들이 지금 고금리에 시달리고 전세가 마르면 폭등하니까 놀래가 뭡니까? 영끌족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분들이 지금 평생을 갚아야 돼요. 전세 여름값이 오르면서 주택을 급히 구입하는 것이 늘어나니 그때 서울의 여러분들 일본 경제신문에 서울주국장을 지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 살 때 산 주택 때문에 평생 동안 차액을 지불했는데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걱정한다. 지금 상황이 꼭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고 입법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 독주가 이루어진 좌파 정책이 양상돼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다 선거가 무너져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은 대혼란인데 집값 하락에 깡통전시가 속출하고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못해 보전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단이 도처에서 버리고 있다. 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망가뜨려 버린 거죠. 전국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45.4%를 급감했다. 올해 또한 60%를 오가던 이 수치와 확 떨어졌다. 전세의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무승하다. 저는 전세의 소멸을 보통 한국에 크게 부모의 도움으로 비출발한 사람들이 재산 축적할 기회를 박탈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원히 월세를 사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좌익들이 갖고 있는 힘이란 게 이런 겁니다. 무모한 법 개정이 전세의 종말을 앞당기는 방아쇠를 건드린 것이다. 법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다수를. 좌파 정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달콤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참 딱한 상황은 선거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좌익들이 이런 집권해가 20년 30년 50년을 뭡니까? 연구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를 계속 존속하는 한 좌익이 50년 100년을 지배하는 세상이 그냥 미구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그게 그들과 제가 보는 시각의 확연한 차이인 겁니다.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겁니다. 실시간 500명을 안 넘네요. 딱 규제를 하니까 볼 수 없도록 하고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치빌 세계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좋은 이야기를 절대 들을 수 없도록 옳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비용을 다 이제 치르겠죠. 함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